삼성 SDS의 생성형 AI 서비스, 브리티 코파일럿입니다. 브리티 코파일럿은 기업 업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메일이나 메신저, 미팅, 드라이브의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입니다. 브리티 코파일럿만의 특별한 차별적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데모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모는 미팅과 메신저, 문서 작성, 메일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 중에는 대화 내용들을 실시간 자막으로 보여줘서 보다 더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막을 바탕으로 전체 회의 내용을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코파일럿을 통해서 대화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 코파일럿은 우측 상단에 있는 것처럼 에디인 형태로 브리티 코파일럿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보고 양식이 있다고 하면 원클릭으로 빠르게 문서 양식을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별도의 화면을 전환하거나 또 메일 창을 띄울 필요 없이 바로 코파일럿에게 요청하면 바로 메일 작성 화면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메일을 작성할 때에도 업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캠플린 메뉴를 선택하면 필수 정보만 입력해도 빠르게 메일 본문을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파일럿의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업무에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범용적으로 생성형 AI를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브리티 코파일럿입니다.